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교만한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야곱에게 장작권을 받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실상 야곱이 에브라임을 형인 보나세보다 앞세워 장자로 인정한 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의 장자로 임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돌발적인 행위는 장차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율법에도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중난 아들을 먼저 난 아들 앞에 세워 장작권을 주지 말라고 신명기서 21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요셉의 두 아들을 열두지파의 대열에 올려놓았을까요? 야곱의 말대로 루벤과 시모온은 장자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루벤은 서모를 범한 돌이킬 수 없는 허물이 있고 시모온은 레이오와 함께 한례를 악용하여 세겜 남자들을 살륙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루벤과 시모온이 장작권을 계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마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을 만나게 되고 두 아들을 루벤과 시모온의 자리에 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요셉의 장자인 무나세에게 장자 축복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야곱의 실수였을까요? 야곱의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의 어긋난 손을 요셉이 고치려고 할 때 야곱은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무나세 같게 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캐시를 받았을까요? 에브라임의 뜻은 Double Fruit, 갑절의 열매이며 무나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Cosing to Forget, 잊게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에브라임의 뜻인 갑절의 열매에 영감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나온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고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에브라임을 앞세웠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장작권에 있어서 혈통의 우선순위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가인보다 아벨, 야벳보다 샘, 하란보다 아브라함, 이스마일보다 이삭, 에서보다 야곱, 아론보다 모세, 다윗 등을 보면 믿음의 장자는 출생순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에브라임에 대한 야곱의 판단은 인간적이었을까요? 후에 에브라임 지파의 반역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축복대로 이스라엘을 리드하는 지파로 그 명성을 날립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로서 가난 땅 입성과 정복전쟁을 완수하고 비로소 가난 땅에 강력한 부족국가를 세워나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가 오면서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은 사사들이 세워지면서 각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가난족족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유다지파 갈렙이 가난족족과 싸움에 앞장섰고 다음에는 갈렙의 조카 온리엘, 베냐민 지파 에훗, 에브라임 여선지 드보라, 무나세 지파의 기도온 기도온이 미대한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자 에브라임 지파가 시기 질투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도도, 길라사람 야일, 무나세 지파, 길라사람 입다, 입다가 안먼족 속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을 때 또다시 에브라임 지파에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길라앗 기생 서자 출신 주제에 장자인 에브라임 지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안먼과 전쟁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온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었을 때 기도온은 좋게 해결했지만 입다는 에브라임의 교만함을 칼로 처단했습니다. 이것이 쉿블렛과 쉿블렛 사건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과 무나세의 형제 사륙의 비극을 맞이했는데 이는 에브라임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기생의 서출이지만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목숨을 걸고 안먼족 속에게서 구원해낸 입다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표하지 않고 도리어 장자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무시한다고 시비를 걸었으니 입다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렇게 에브라임의 교만은 사사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왕정국가가 되기 전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이며 이스라엘의 건국자인 사무일이 나타나는데 사사시대의 각축이 끝나고 왕정국가의 막을 여는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국가의 초대왕인 사울과 이대왕인 다윗을 세우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다지파 다윗이 왕이 되어 왕의 계보를 솔로몬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명목상 이스라엘의 장자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는 다윗의 등극으로 역사에서 사라지는 듯 했지만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두조각이 날 때 북이스라엘의 수장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도둑질하여 세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인데 그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의 교만함이 유다지파 다윗의 거룩한 정치로 말미암아 힘을 쓰지 못했지만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우상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장작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가 세워질 때 교만과 거짓은 힘을 쓰지 못하지만 불의와 탐욕이 가득 찰 때 교만은 그 머리를 듭니다. 야곱의 동명상련적인 안수로 인해서 장작권을 획득한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과분한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겸손하며 순종해야 하는데 오히려 근본을 모르고 교만하며 우쭐했던 것입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덕입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화근이 됩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두 가지 악덕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부터 고통 속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한 다른 지파의 사사들을 시기질도 하고 결국 하나님이 유다지파를 통해 세우신 다윗 왕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신 래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차단하고 자귀적으로 금송아지 제사장을 세우고 거짓 명절인 8월 15일을 우상축일로 기념하는 끔찍하고 경악할 만한 역사를 써내려간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에브라임의 우상 숭배와 교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7장 9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이사야서 28장 1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루관 에레미야 4장 15절 말씀에서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도다 호세야 4장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호세야 5장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호세야 7장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호세야 13장 1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또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발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이 야곱에게 얻은 영광의 멸루관인 창작고는 후에 술 취한 교만한 멸루관이 되었고 우상 숭배와 혼합종교의 산지인 사마리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천사 루시퍼처럼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교만하며 스스로 높여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결국 에브라임이 원했던 것은 금송아지 즉 물질 만능주의였던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고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탐욕과 쾌약주의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잡귀신의 영역을 사모하며 쾌락을 인생의 낙으로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불사하려는 사악한 인간의 표상이 바로 에브라임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의 인받은자 14만 4천 중에 에브라임 지파를 삭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귀신의 힘을 빌어 이 땅에서 치상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 서로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천국의 명단에서 지워버리실 것이라는 경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화론이나 우연론을 주장하고 인간의 과학이나 유전자학으로 이 땅에서 인간 스스로 신이 되어 물리학과 철학, 인간의 사상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영생불사하려고 발버둥치고 밤낮 연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지워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